자 1대1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랜덤 했는데 토스 나왔구요 상대방은 토스를 초이스를 했어요 그렇기때문에 포프전 인데 아 포프전 하기 싫은데 하이루 뭔 하이루야 하이루는 전 반갑지 않아요 포프전은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4게이트로 질러 푸시아 질러 푸시로 한번 가보자 4게이트 갑니다 정찰 보내구요 맵은 8인용 맵이예요 3게이트 포지를 갈까 4게이트 가는게 낫겠죠 질러 물량으로 가자 이것도 서치 갑니다 토플 오브 서치 바로 옆에 있으면 좋은데 바로 옆에 있는데 막 3 넥서스 이렇게 가면은 굉장히 좋을텐데 11시여라 11시 아니면은 12시 아니면 6시였으면 좋겠다 제발 어 11시인가 가까운 데 있어요 일단은 11시 아니면 12시 같은데 크로브 정찰 어 11시다 오케이 바로 옆쪽에 있는데 오오 건드려줍니다 오오 통냉이다 통냉 나이스 들어가면은 매너 파일런 해줍니다 계속 가야돼 계속 뽑자마자 바로 한마리 두마리 왜 자기껄 때려 같이 때릴래 왜 자기껄 때려 한 마리 두마리 같이 때릴래 계속 계속 올라와 질러 때라 잘하고 있어 계속 보내면 되겠죠 질러지랑 싸워 끝났네 네 끝났네요 아 위치가 대박이었어 바로 옆에 와가지고 네 상대방이 아시바를 하면서 끝났네요 수고하셨습니다